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음성으로 합동하십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하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인 나이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허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회를 알리는 첫 번째 표적으로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니까 무슨 나에 대한 어떤 무슨 이런 표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공생회의 시작에 어떤 표적으로 여러분 첫 시작을 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회를 시작하는 이 첫 시점에서 뭔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다든가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신다든가 하는 무슨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서 뭔가 강인한 인상을 좀 남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알리는 표적인데 좀 너무 시시하고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만천에 공개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표적이라면 좀 더 뭔가 좀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장엄하고 뭔가 좀 웅장하고 뭔가 좀 강한 그런 어떤 인상을 남기는 그런 표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부족한 인간으로서 한번 해봅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까지 숱하게 젊은 남녀의 가정을 이루는 혼인예식에 주례를 쓰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주례를 썼습니다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불가학력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결혼생활에 있을 수 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 초청하십시오 라고 주례를 섰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부수적인 메시지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것보다는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원하시는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그렇다면 부수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떤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 표적만이 여일하게 사부검석 가운데 요한부검에만 꼭 기록되었으며 또 사도 요한이 요한부검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부검을 기록한 기록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부검 첫머리에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어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요한부검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부검 20장을 한번 찾아 봅시다 요한부검 20장 30절부 31절입니다 요한부검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부검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한부검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므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의 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부검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부검 1장 1절을 첫 시작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요한부검은 과연 주제가 무엇이겠어요 오늘 이 기록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강국한 심령으로 요한부검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심령으로 요한부검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표적으로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일곱 가지의 표적을 요한부검에 기록하고 있으니 첫 번째 표적 오늘 읽은 요한부검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이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미요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전을 고치신 것이요 네 번째는 6장에 나옵니다 오병려의 이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또 6장에 나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9장에 나옵니다 낳을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를 살려내어 부월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이적 가운데서 많은 표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많은 표적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가지를 특별히 컨택해서 요한복음의 기록함으로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우리는 과연 그분과 어떤 관계를 지속해서 어떤 관계를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아주 뜨거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 깰래야 깰 수 없는 언약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한몸을 이뤄서 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이런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결혼 풍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의도에서 지참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지참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도에서 우리가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장인이 색시를 이렇게 손잡고 들어오면 그때 참으로 좀 정중하게 구직도로 절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많은 지참금을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장인들 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장인의 허락에 의해서 포도주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신랑이 포도주를 한 잔을 가득 따라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이 포도주를 넘어가는 거예요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마실 때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정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정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정표로 신랑이 그 정원의 정표로 귀한 선물을 신부에게 건넵니다 신부에게 그 정표를 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표를 볼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그 정표를 이렇게 전합니다 신부는 그 정표를 볼 때마다 신랑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이제 허련히 그 신부 곁을 떠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을 떠납니다 떠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내로 맞이하는 신부의 순결성을 증명받기 위해서입니다 1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신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원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주 위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왜 조용히 안 끊어버리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신부와 살 집이 마련되면 그 신랑은 신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래서 그 신부와 함께 드디어 정식 결혼식이 열리는데 이 결혼식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아주 화려하고 요란스럽고 기쁨과 축제 가운데서 이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신부삼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이제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가 상징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유를 상징했던 포도주는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서 죽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죽은 신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살아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내가 당신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미래적 약속이 아니라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죽으셨어요 이제 차례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가 박혀 죽었나니 당신이 나를 위해 포도주를 쏟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순간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분은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정표를 남겨주시고 가시는데 그 정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이 그분이 나에게 결혼 다시 말하면 정혼을 약속한 정표라고 한다면 그래 고린도우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분이 우리를 잉쳤다 내가 당신을 신부로 삼았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아주셨다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이 주고 가신 그 선물을 바라볼 때마다 신랑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가 언제 올지 올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러면서 신랑을 생각하고 신랑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라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잠깐 봅시다 14장 14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주고 가신 정표 선물인 성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는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는가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 우리의 처서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신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위대한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살떨리듯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 처서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로 알고는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당신이 신부로 삼으신 그 모든 신부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의 처서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수회예요 이 풍수회에 맞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기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잘 압니다 좀 찾아 봅시다 대산론과 전서 4장 찾아가면 읽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대산론과 전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서류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오시면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신랑이 다가오고 계시다고 하는 표정으로 아까 우리 자매가 트럼펫을 부르듯이 빰빠르밤빰빰빰빰빰빰빰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거행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준다 하더라도 이 때를 생각해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기억하라고 그 예고편으로 프리뷰 외고편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에 그 절망과 실망감 기쁨이 사라지고 난감한 이 순간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그 혼인잔치에 다시 한 번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표적 알고 보니 그것은 시시한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목적이었던 전인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해야 될 그 혼인잔치의 영광을 기대하라고 예고편으로 개봉박두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표적 중에 표적이요 가장 큰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번 잘 봅시다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친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4장입니다 예수에게 가나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라고 하는 건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우로 이건 아주 귀부인이나 그 당시에는 왕비를 지칭했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극존층을 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니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포도주를 줘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집 결혼식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를 줘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포도주를 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결혼식장의 영광과 결혼식의 기쁨을 회복시킴으로 훗날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끈을 내야 끈을 수 없고 깰 수 없는 그 언약 다시 만나자 그래서 너와 내가 결혼식하자 라고 하신 그 결혼식의 영광을 되새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해서 예고편으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덜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신부와 함께 살 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부의 순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는 것은 신랑이 하실 일이요 신부의 순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강력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순결한 신부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예수의 순결한 신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오늘 밤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순결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전을 떠나는 순간 주님이 저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1번입니다 2번 그분이 거기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이 두렵다 3번 승질난다 4번 난 아무 감정도 없다 네 중에 한 번 꼭 한 번 손 좀 들어보세요 21세기 설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화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을 제가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자 한 번 질문합니다 너무너무 화물스럽다 이런 것도 컨닝하시는 분은 조금 순결치 못한 거예요 내리시는 두렵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후반이네 성질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질난다 고생고생할 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박박 길대우시지 왜 코로나 끝난 게 오시는 거야 성질난다 그럼 나머지는 아무 감정이 없다 여러분이 손을 두셨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다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것이 대체 뭔지 아무 감정도 없이 살아요 좀 실감 있게 한 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기다려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다려진다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좋겠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아니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남편이 열흘 예정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5일 만에 왔어요 성질난다 성질난다 너무너무 반갑다 아무 감각 없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순결한 신부라면 신랑이 와서 문 앞에 기다리는데 설레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라면 신랑 올 날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안 기다려집니까 여러분의 답이 맞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는 것이 안 기다려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는 것이 두려운 거야 아니 오는 것이 성질나는 거예요 아니 아예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돌아올 신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닌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신랑이 1년이고 2년이고 떠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처서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처서를 예비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거는 신랑이 할 일이에요 신랑은 신랑이 할 일을 다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랑을 사모합니다 오실 신랑을 그리워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 사랑하고 그에 대한 갈망함과 열망함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회로 빨리 오시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오매불망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나무 가지 끝에 싹이 나면 우리 신랑이 오신다는데 그 무화과나무 가지 끝을 팔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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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진물이 나도록 팔아보고 팔아보며 살아가는 것이 순결한 신부의 모습일 텐데 내가 그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산마음이 없어요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사오십 년 전 우리네 어머니가 어린 저를 등에 업고 그토록 묽매어 눈물 흘리며 오실 신랑을 고대했던 그 찬성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제 1973년 빌리그리엄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 와서 빌리그리엄 전도대회를 한 50주년 기념으로 상암 축구경기장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50주년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통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과거의 영상과 현재의 영상이 계속해서 본 걸 납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의 그 빌리그리엄 목사 설교하며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이 그렇게 황량한 광장이었는가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황량한 광장인가 그 화면을 보면서 알았어요 요즘처럼 화려한 여의도 광장만 기억했지 그때 그렇게 황량하게 여의도 국회의사다 하나만 덩그러니 있던 그 여의도 광장의 모습을 정말로 오랜만에 봤어요 그곳에서 노숙하면서 은혜 받을 것이라고 그곳에 돗자리 깔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꺼내 물리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그 삶에 찌들고 찌들얼고 가난이 찌든 모습들이 그 화면에 흑백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끼니를 떼우겠다고 김치조가리 하나 꺼내놓고 밥을 돌려가며 나눠먹는 그때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빌리그렘 목사님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구원 초청에 수많은 영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제 빌리그렘 목사 아들이 빌리그렘 아버지를 대신해서 살교했습니다 구원 초청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은 몇 명이나 일어나던가요 모두가 언제부턴지 선글라스를 다 끼고 앉아있어요 그 집회에 얼마나 세련된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몰라요 모습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드론 촬영을 보니 상음경기장 주변의 그 화려한 아파트와 푸른 숲이 정말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뭔가 아련한 마음이 교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잠을 잃을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한없이 제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왜냐하면 나는 과연 예수의 순결한 신부인가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목사에게 잠은 자답하면서 그 질문 앞에 제가 확실한 답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순결한 자인가 과연 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인가 아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다시 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도 신랑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슨 감각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신랑을 산모해서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마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과연 나는 순결한 신부인가 신랑이 돌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은 신부 신랑이 조금 늦게 왔으면 하는 신부 아니 신랑이 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신부 그런 신부라면 그런 신부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분명히 한눈파는 신부일 거예요 정말로 신부를 순결한 신부라면 그의 오직 열망하고 갈망하는 날이 과연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신부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의 사랑한 신부 때문에 나의 삶을 순결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겠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신부 저는 결혼하고 저는 예수님보다 더 담대함이 있었어요 결혼하는데 살집을 마련을 못했어요 결혼하자 해놓고 살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혼부터 해버렸어요 살집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데나 뭉개가며 자면 되는데 결혼했는데 이게 체면이 있지 색시 데리고 아무 집이나 돌아다니며 잠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저대로 학교 다닌다고 대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끝나면 부지런히 서울에 올라와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또 학교를 내려가야 됩니다 신부를 별로 새도 없어요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잠깐 보자고 그래요 철없는 신랑은 혼나는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왜? 그랬더니 보따리를 싸갖고 있더라고요 나 좀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어디라도 좋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전 그때 알았어요 신부에게는 신랑이요 시어머니가 아니요 시아버지가 아니요 시집 식구들이 아니요 친정 식구들도 아니요 색시에게는 신랑 하나요 신랑 하나 보고 결혼한 거야 신랑 하나 보고 그 시집 식구들도 만난 거야 철없는 신랑은 몰랐어요 나는 나대로 열심히 생활하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열심히 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데데도 좋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딴 생각으로 있었으면 나를 보자고 하겠어요 보따리는 똑같이 샀습니다 가버리지 가버리지 뭘 나를 봐서 같이 가자고 하겠어요 신랑에 대한 순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도 우시지 않는 그분 어째보면 지쳐서 기다림도 지쳐서 관심도 떨어지고 뭔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표를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이 방언을 말하는 거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방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성령을 정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라볼 때마다 성령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하신 약속이 기억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까맣게 까맣게 잊어먹거나 아무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성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 상황이 있어요 열심히 어떻게 된 게 개혁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날마다 으르렁대고 싸우다 보니까 날마다 고소하고 재판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의 약속보다는 재판에 관심이 더 가있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대서 개혁하는 거죠 안 되면 어때요 주님 오시면 되는데 개혁 다 대놨더니 재수 나쁘게 그때 주님 오셔 주님 오시면 되지 내가 주님 만나면 되지 우리가 왜 괴롭고 힘든지 아세요 개혁하면서 그 재판 결과 하나하나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결과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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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바람에 우리의 심령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성경 박사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재판 박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재판 이기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제가 왜 하냐고 물으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한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안 오셔서 한다고 주님이 오시면 하나마나 주님이 알아서 결판 낼 일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과저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서 이왕에 주님 만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야 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한다고 밤새도록 개혁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그들이 열심히 하고 협조하려면 협조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영혼을 닦고 가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끝까지 여러분이 눈뜨고 개혁 성공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나의 처소가 예비되면 나를 부르러 오신다는 그분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라 하더라도 그날을 사모하며 이기는 거요 이런 자가 순결한 자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라고 말했어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런 순결한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순결한 신부 이런 자들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과연 예수의 순결한 신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기뻐할까 기러워할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두려워할까 아니면 아무 감각이 없는 걸까 주님이 오신 곳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황홀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